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유개사법 하루 3문제 기출 보개기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회 9번 문제입니다. 중계보조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보조원은 자격증 없이 취직한 사람이죠. 1번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이 될 수 없죠. 즉 이중소속은 안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것, 이중소속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개업공개사는 절대적 등록 취소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고용인, 즉 직원의 업무상 행위,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본다, 추정한다가 아니라 본답니다. 따라서 직원이 손해를 입혔다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되고 또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직원이 적고용이니 업무정지에 해당되는 위반 행위를 했다면 그 다음에 3번 보조원은 서명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도 공개사법 위반은 아니라고 시험에 두 번 출제됐습니다. 하여야 한다는 말도 없고 중개보조원이 서명 날인하면 안 된다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법규정이 없으면 한몫적성이라는 게 있죠. 법해석방법, 의뢰인에게 유리하도록 해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보조원이 도장 찍을 의무는 없지만 개업공개사와 함께 찍었다고 법위반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에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월 이내에 하는 게 아니라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10일 이내에 합니다. 자, 우리 암기프린트 12일 40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5번. 5번이 정답입니다. 중개보조원의 업무상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개보조원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업무정지는 교육공개사에게만 하는 게 업무정지입니다.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자격취소, 자격증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지정취소를 행정처분이라고 하는데 중개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행정형벌 대상에는 해당됩니다. 진역벌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정답 5번이 되겠습니다. 5번. 1번을 보면은 이중소속 안되고요. 2번은 고용인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고 3번 보조원은 서명 및 날인할 의무는 없다. 물론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해도 법령 위반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고용관계 종료신고는 4후 10일이내 고용신고는 업무개시전에 해야 되죠.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인장 등록에 관해서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와 소속공개사는 업무개시전에 중갱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업무개시전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법인인 경우에는 인장 등록 방법이 상업 등기 규칙에 따른 법인의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합니다. 왜냐하면 법인은 법인 인감도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은 인감도장일 필요 없고 실명도장으로서 7mm 이상 30mm 이내의 도장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장하는 인장을 주된 사무소 등록관층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안하고 주된 사무소 것을 가져다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리얼은 등록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변경 등록하는 게 아니라 7일 이내입니다. 7일 이내에. 그래서 틀렸네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 우리 암기 프린트 39번에 동그라미 2번에 있습니다. 정답 3번입니다. 등록인장 변경 등록은 7일 이내에 암기 프린트 39번에 숫자 7 16개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것으로 명시된 것을 옳은 것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하는 것 간판 지체 없이 철거해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죠. 간판 철거해야 되는 것 지체 없이 철거입니다. 첫 번째 폐업신고하는 경우 우리 폐업신고할 때는 폐업기간을 안 적죠. 휴업신고는 휴업기간을 적는데 언제까지 폐업한다는 기간 없어요. 죽을 때까지 계속 폐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제 다시 개업할지 모르니까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니언에 보면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원칙 유어를 초과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휴업은 현실적으로 6개월 초과해서 휴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휴업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 6개월 초과하려면 권리금 받고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그만두고 그만두게 되죠. 현실적으로는 그래서 휴업 6개월 초과해서 하는 사람이 현실적으로는 없습니다. 어쨌든 휴업은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 철거 규정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D급에 등록 취소되면 3년 동안 다시 개업 못하잖아요. 3년 동안 간만 달아 놓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하면 이사가면 다시 옛날에 살던 집으로 이사 오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저는 한 번도 없더라고 이때까지 살면서 중개사무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폐업을 했으면 그 자리에 다시 개업할 확률은 없습니다. 거의 그렇기 때문에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지체 없이 간판 철거해야 되는 건 3개입니다.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3가지가 되겠습니다. 정답 4번입니다. 만약 이 간판 지체 없이 사무소 이전 폐업 등록 취소 철거해야 되는데 안 하면 등록관청이 간판 철거 명령을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은 행정 절차법이고요. 가태료 이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축제 같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